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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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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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돼지가 진짜 맛있음 정말 맛있네요 뼈너너너너넛 음..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어서 탕후라이 오징어 야무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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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색상의 손을 먹었을 때 제가 지켜봐요 진짜 흡수로 다 넣으면 명떡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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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